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로 3장 7절부터 13절입니다. 시험의 때를 면한 빌라델피아 교회에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위세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룩문을 두었으되 능이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며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그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임하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성령께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저희들이 이 시간 또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각자 각자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시고 싶고 죽기서 만지시고 싶고 그런 모든 것들이 아버지와 하나로 어우러져서 역사하는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올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변 사람들은 한두 명씩을 쳐다보면서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합시다. 그렇게 한번 해보셔요. 우리가 시험의 때를 면합시다. 여러분들은 게시록 하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듭니까? 일곱 교회 또 귀 있는 자 수준이 높아 우리 교회 사람들은 보면 그 다음에 아무튼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 게시록은요. 여러분 굉장히 쉬워요. 어렵지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쉽냐? 문자 그대로 읽으면 쉬워요. 이것이 무엇이 상징일까? 이것이 무엇일까? 하니까 막 그걸 머릿속에 복잡해지는데요. 일단 성경은 문자 그대로 읽는 것이 순서예요. 제가 편지를 보냈다. 그러면 그 편지를 보고 문자 그대로 읽어야 그 뜻이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뭔가 심각한 것이 있어서 막 이리저리 꼈다. 그러면 이것은 잘 못 알아먹겄네. 그러면 그때 이것이 무슨 뜻일까? 하고 앞뒤 말을 헤아려가면서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그래야죠. 일단은 문자 그대로 읽습니다. 그 전에 어떤 분 얘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야구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임이 있으니까 실황 중계를 지금 방송을 봐야 되는데 자기가 볼 수 없는 일이 있었대요. 그래서 가면서 자기 아들 보고 야 내가 지금 바빠서 그 시간에 앉아서 텔레비전 중계를 못 보니까 네가 녹화를 좀 해놔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래서 자기는 이제 볼일 보고 왔어요. 오자마자 아들 보고 어떻게 됐냐 그랬더니 계속해서 지다가 홈럼도 맞고 지다가 9회 말에 극적으로 역전승해가지고 결국은 이겼다고 몇 대 몇으로 이겼다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케이스들이 참 많죠. 야구는. 그래서 야구는 정말로 9회 말까지 9회 말 투아웃 이후까지 가봐야 그것을 안다 그래요. 그 전에 우리가 무슨 야구 그래서 일본하고 특히 우리가 일본하고 이렇게 붙을 때 정말로 그 마지막에 계속 지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역전승으로 이기돼요. 그런 경우처럼 그러면 자기는 이제 그분은 와가지고 야구 경기를 봅니다. 보는데 막 2회전 3회전 그렇게 이제 2회 3회 하고 갈 때 어쩔 때는 그냥 막 더블플레이로 그냥 한꺼번에 간신히 나갔는데 잡아버리기도 했을 것이고 어떨 때는 안타를 맞았는데 1루만 나가도 될 것을 갖다가 그 사람이 실수해갖고 한 번 놓치는 바람에 수비수가 그래서 그냥 2루까지 가게 되고 뭐 이런 경우들을 이제 보면서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저때 잡았어야 되는데 하고 그냥 벤치에 있는 감독은 하고 뭐라고 막 사인을 냈다고 날릴 거 아니에요. 그럴 때 그 모든 결과를 아는 이분은 어떻게 보겠습니까? 걱정 마라. 구의 말에 가서 이긴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게시록이 주어지는 때는 굉장히 핍박과 시련과 고난이 많은 때였어요. 이 게시록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주시냐 그러면 바로 사도 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아주 핵심 제자였던 사도 요한을 통해서 게시록을 주시지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멤버였는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른 사람들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세 번이나 부인하고 그러는데 십자가 밑에까지 갔던 사람은 요한 한 사람뿐이었어요. 그 요한에게 예수님이 자기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어머니, 이제부터 얘가 아들로 섬길 것입니다. 요한아, 이제부터 이분이 네 어머니로 섬겨라. 그렇게 해서 모진 풍파 어려움 겪으면서 피해 다녔어요. 요한은 이 어머니를 섬기느라고. 그러는 사이에 그 제자들 공동체에 막 이제 사람들이 은혜받고 성령받고 그렇게 되면서 옛날의 제자들이 아니었죠. 그런 얘기 우리들이 지난 시간, 그 전 시간 예배 때마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이제 성령을 받고 세 사람이 돼가지고 작은 예수처럼 됐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순교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피해 다니느라고 그 순교의 대열에 요한은 못 끼었어요. 아마 이 사람이 나왔을 때는 그 마리아가 죽은 후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홀가분하게 이제 제자 공동체에 와서 보니까 이미 복음서들이 많이 회람되고 있어요. 마태, 마감, 누가 복음들이 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보충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바로 측근해서 예수님과 더불어 같이 있을 때 자기가 이 말은 꼭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그런 것들을 다시 조명해가면서 해놓은 것이 요한 복음이고 이제 예수님의 살아있는 제자가 지금 한 사람 요한 남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교회의 핍박이 거세워지기 시작할 때예요. 로마 시대니까. 그런데 산 증인인 요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전설에 의하면 이 요한을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 사람이 죽어요. 아, 어저께 그저께 우리 미국에 있는 며느리하고 통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전화가 꽤 자기들 시간으로 꽤 밤시간, 늦은 시간 한절 11시쯤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아니 잠 안 자고 어쩐 일이냐 그랬더니 아, 금요일에 갔다 왔대. 그래서 그랬냐 그랬더니 누가 자기 교회에 강사로 왔냐면 그 전에 북한에 억류됐던 사람 중에서 트럼프가 가서 직접 1차 정상회담 김정은하고 거기 억류됐던 우리 미국 시민 보내라 그래서 세 사람 보냈죠.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가서 직접 데리고 왔던 그분이 이제 교회에 오셔서 간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원래 연변과기대의 교수였대요. 연변과기대 교수였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연변과기대로 갈 때는 그냥 자기 맡은 강의하러 갔겠지요. 그런데 가서 이제 자꾸 넘어오는 북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북한의 실정에 대해서 미국에서 본 것하고는 전혀 다른 아주 비참한 실정들을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서 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평양과기대, 평양과기대에도 그러니까 연변과기대가 소수민족들 중에서 중국의 소수민족이 엄청 많잖아요. 소수민족들이 세운 대학 중에서 상당히 탄탄하고 튼실한 대학으로 자리매김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러웠지요.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쪽 교계 지도자들이 가니까 우리도 연변과기대처럼 과기대 하나 세워주시오. 그런 거예요. 거기는 땅이 다 나라 거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발로 찍으면서 이 땅 줄 테니까 건축비는 당신들이 들여와가지고 이 평양과기대를 세워주시오. 그런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보니까 자기들이 연변과기대를 보니까 좋거든. 연변과기대 사람들이 아주 각곳에서도 각광을 받고 잘하고 있거든요. 우리도 이거 하나 하면 되겠다. 그래서 이제 평양과기대를 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양과기대를 우리나라 교회에서 헌금 많이 했어요. 특히 소망교회. 그다음에 높은도 숭의교회. 이런 교회들에서 헌금을 많이 해서 정말로 저는 귀한 마음으로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북한 땅에 있는 이 사람들도 IT 기술도 잘 배워가지고 먹고 사는 민족을 만들어주자 하는 참 선하고 아름다운 동기로 했는데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그거죠. 북한에 대한 것에 관계된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낭만적으로 접근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그걸 이용해 먹어요. 북한에서. 그래가지고 그 평양과기대 졸업한 애들 중에서 사이버 전사들이 수천 명이에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이 뭐하냐. 해킹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해킹하죠. 막 저 가난한 나라. 방그라데시 은행한테도 세상에 해킹을 했더라고요. 돈이 없으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이 사이버 공격을 엄청 받아요. 그래가지고 참 선한 의도로 평양과기대를 지어줬는데 그 평양과기대에서 결국에 가서 우리를 향하여 해킹하고 거짓 댓글 달고 이런 것들에 이제 그 사람들이 쓰임을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북한 문제는 참으로 지혜롭게 분별하면서 북한 정부를 돕는 것이 아니고 북한 주민을 돕는 것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서 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특별한 바른 생각을 갖고 있는 전문가들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연병과기대에서 교수를 하다가 평양과기대에도 왔다 갔다 해서 거기도 가르친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로 이제 중국으로 넘어온 꽃제비들이 이제 걔네들 이제 섬겨주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한테는 또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 중에 할아버지 한 분을 복음을 잘 정해서 그 할아버지가 북한에 돌아가가지고 북한에서 지하교회를 또 몇 개를 만들었대요. 지하교회를 몇 개를 만들고 또 평양과기대에서도 그중에서 조금 복음이 들어갈 만한 애들은 또 복음 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북한 당국에서도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양과기대에서 강의를 마치고 연변으로 가기 위해서 공항으로 가는 도중에 체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감옥에서 있었던 일 하며 이제 그런 것들을 쭉 얘기했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노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받고 권한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 당시에 엄청났거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로마 지하에서 아주 강력한 왕들이 그 황제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을 했는가. 이 핍박받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그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생겨나겠습니까? 배도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요. 이렇게 힘들어갖고는 나 예수 못 믿겠네. 이런 사람들이 생겨날 것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낙심과 절망 속에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려움에 뜨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한을 시켜서 요한아 이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하나 보내라. 결국에 이것은 이긴 게임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의 말 역전승에서 이긴 게임이라고 얘기를 해라. 그러면서 그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람 그때 요한이 무엇을 했습니까? 이 요한을 죽일래도 못 죽였다 그래요. 어떻게 못 죽였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그래서 안되겠다. 이 사람은 죽일 수가 없다. 그러고는 갔다가 그 앞에 보이는 밤모섬에다가 그것이 아주 채석장이 있는 섬이었는데 그 섬에다 갔다가 유배를 시켰어요. 너 거기서 살다가 사는 날까지 살다 죽어라. 이 본토로 나오지 말아라. 그렇게 해서 유배를 보내버리고 그곳에서 열심히 채석장에 일하는 인부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밤이 되면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지금부터 내가 한 말을 잘 듣고 잘 기록을 해서 잘 전해라. 그래서 이 말을 읽는 자, 듣는 자, 이 기록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하고 처음에 게시록 1장에 나옵니다. 게시록은 쉽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1장 7절에 뭐라 그래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반드시 다시 오신다. 그때는 처음에 초림할 때는 초라하게 목수의 아들로 왔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제림한데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제림할 것이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다. 하고 분명히 제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지역을 소아시아라 그럽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있던 대표적인 교회, 일곱 교회한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전해요. 그러니까 이 일곱 교회에 전한 말씀은 당시, 그 당시를 살고 있던 그 교회에게 첫 번째 하는 말이었겠죠. 그 다음에는 그 교회뿐만이 아니고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서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겠죠. 그 수없이 많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일곱 교회에 대한 말씀은 지금 2019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한테 주신 말씀도 분명하죠.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사대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라우디기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핍박받고 권한받는 교회는 그것은 서만화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 북한의 지하교회, 이런 교회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죠. 성경 있는 것만 알았다면 그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한테 그 탈북자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너희들 잠자고 난 뒤에 너희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어떤 책을 갖다 놓고 읽고 뭐라고 뭐라고 하는가 너희들 몰래 하는가 잘 살피라 그런데요. 그리고 그걸 이제 봤으면은 학교에 와서 고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자식들 때문에 잡혀간 부모들도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누가 불경 읽는다고 잡아간 사람 봤습니까? 코란 읽는다고 잡아간 사람 봤습니까? 공자의 논어 맹자 읽는다고 잡아간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성경만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목숨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살리는 구원의 책이기 때문에 그래요. 불경, 코란, 노노, 소크라데스 뭐 온갖 것을 다 읽어도 금지가 않네요. 그런데 바로 성경을 읽으면은 그 성경은 그냥 미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탄한테 있어서 이 성경은 자기의 앞날과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과정되어서 어떻게 지옥 저 뜨거운 유황불 무적행에 들어갈 것이라는 것이 전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소지한 자들에게 그렇게 핍박과 억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하면서 주님이요. 각 교회마다 나타나시는 모습이 달라요. 일곱 교회에 다 각각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요. 에베속 교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 그러면 에베속 교회를 보면은 에베속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에 거니는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그러면 주님이 이때는 왜 이렇게 나타나셨을까? 에베속 교회는 참 훌륭한 교회였어요. 행위와 수고와 인내가 있는 교회였고 악한 자 용납지 않는 교회였고요. 거짓 이단 들어오는 것 그 거짓된 것 전부 드러내는 교회였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가 있으면 얼마나 칭찬받겠습니까? 이런 개인이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이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또 얼마나 다른 사람한테 존경을 받고 믿음직하게 박수를 받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정말로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거짓된 것 드러내기도 하고 게으르지 않고 좋은 행위가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의 문제점 하나를 주님이 지적하는데 뭐냐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어디에서 떨어졌는가를 잘 계산해 봐가지고 그 떨어진 대목을 회개하고 돌이켜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문 닫아버리겠다는 거예요. 과연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사랑 잃어버린 것이 무엇이 그렇게 대단해서 이렇게까지 잘하고 있는 교회인데 행위도 있고 수고도 있고 인내도 있고 거짓된 것 드러내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이런 사람이나 이런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도 참 매정스럽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그것이 뭡니까? 이렇게 잘해요. 전통이 있는 교회고 잘 가르치는 교회고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바로 바울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전통이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를 뿌리를 내리게 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믿음 안에 굳건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이 점점 사라져도 교회가 잘 돌아가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아도 그러니까 인본주의 성향으로 교회가 막 가는 거예요. 그래도 교회가 잘 돌아가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100명이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네 300명이네 헌금은 얼마가 나오네 그 다음에 무엇은 어떻게 돌아가네 우리 교회에 유수한 사람들이 막 믿음 좋은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네 다른 교회에서 장로였던 사람들이 몇 사람이 우리 교회에 왔네 교회가 잘 돌아가요. 인재들이 많기 때문에 뭐 일하는 데 있어서 별로 그렇게 허물 잡을 것이 없어요. 착착 잘 진행돼요. 어떤 사람들이라도 와서 보면 참 이 교회 좋다. 나 이 교회 등록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날 정도의 교회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가 없어도 교회가 잘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점점 점점 그 교회에서 주인 노릇을 못하고 사라져 가는데도 이 교인들은 우리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와요. 일곱 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 초대는 교회예요. 교회에 운영하시는 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 교회에 왔다 갔다 운영하시며 그 교회를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주관자가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참 요즘에 와서 제가 생각하기를 유명해지는 것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유명해지고 인정받고 테레비 나오고 박수받고 사례비 많이 받고 이런 목사님들 열 분이면 일곱 여덟 분은 타락하더라고요. 일곱 여덟 분은 그 명성으로 살고 그 이름으로 살지 정말로 무릎 꿇고 하나님과 깊은 거제 가운데서 살아가는 분이 흔치 않아요. 그것이 뭡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에베소 교회를 책망합니다. 사대교회 같은 경우도 봐보세요. 사대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죽어버린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돌아가는 것 같고 교회 건물도 초중하고 목사님도 스펙 빵빵하고 막 이런 분들을 모셔오고 그냥 막 난리예요.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생명이 없는 교회예요. 사대교회한테는 주님이 어떻게 나타나시냐 그러면 사대교회한테는 일곱 여덟과 일곱 별을 가지니가 내 행위를 안 오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면서 일곱 여덟과 일곱 별을 가진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어져버린 교회예요. 일곱 여덟은 성령입니다. 성령하고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겉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실은 죽어버린 교회가 된 거예요. 조회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별로 그렇게 집안에 큰 풍파가 없고 그냥 자식들도 잘 자라고 뭐 하는 일도 그런 대로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의 성령의 인도대로 내가 따라가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라는 의식이 없이 그냥 세어지는 대로 굴러가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실은 모양은 살아있으나 실은 죽은 교회인 사대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각 교회마다 그 교회한테 꼭 필요한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꼭 필요한 모습 고통당하고 있는 서머나 교회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습니까?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 나는 처음과 나중이다. 나는 죽었다가 살아난 자다. 그 모습으로 나타나셔요. 생사를 쥐고 있는 것은 바로 나라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엄청나게 고난받는 지금 북한 교회 같은 그런 교회였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시냐 그러면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셔요. 나타나신 모습이 첫째 거룩하고 진실하신 모습.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빌라델피아 그 지방에 그 부근에 큰 지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이 있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큰 지진 그전에는 지진 일본에나 지진이 나는 것이고 우리 한국은 지진하고 무관한 땅인 줄 알았죠. 그런데 지진이 그전에 가끔 보면 충청도 홍성인가 그쪽에서 진도에 약한 지진이 있어가지고 잘 신경 쓰면 전등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보았다. 이 정도더라고. 그러더니 지금은 우리나라의 지진이 3.0, 4.0까지 가가지고 지난번에 포항에서는 그냥 벽이 이렇게 허물어져 내리고 이런 지진까지 그래서 학생들이 대피하고 이런 일까지 생겼죠. 그런데 진도 7.0, 6.0 이렇게 올라가는 지진은 굉장히 위험하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얼마 전에 그렇게 큰 지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다치고 이런 지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에 좋은 건물은 어떤 건물이겠습니까? 내진 설계를 잘 해가지고 이 지진에 잘 이길 수 있는 건물 그런 설계 그런 건축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그 당시에 교회들이 물리적인 지진도 지진이지만 영적인 지진들이 많아요. 이단도 많았고 핍박도 많았고 고난도 많았고 많은 사람들의 배도도 있었고 그러니까 영적인 지진들이 많은 곳인데 그곳에서 아주 뿌리를 단단하게 내릴 수 있는 교회에 지진이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는 건물 이것이 좋은 건물인 것처럼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어요. 이 사람들을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층민들 가난한 사람들 노예들 이런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참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 힘도 없어 권세도 없어 능력도 없어 그러니까 주님이 너희들은 겉보기에는 그렇게 힘없고 능력도 없는 사람들이지만은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진실하고 거룩한 사람들이다. 이걸 주님이 인정하시기 위해서 거룩과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거룩은 글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거룩이에요. 우리가 신부신부합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를 아가서를 하기 때문에 아가서에 보면 신부예요. 신부 물론 거기는 솔로몬이라는 당대 최고의 왕과 포도원에서 일하는 순란미 여인이 사랑을 하게 된 것이 겉으로는 드러난 이야기죠. 그런데 실은 신랑과 신부가 어떻게 사랑으로 연합해가는가 하는 것이 아가서입니다. 거기에 보면 신부가 신랑의 입맞춤을 알게 돼요. 그 전에는 내 신랑인지도 몰랐어. 그 전에는 냉랭했어요. 그랬는데 신랑과 교제를 하면서 신랑의 그 사랑하는 입맞춤을 알게 되니까 내가 뭐를 안 거예요? 어머나 우리 같으면 그냥 교회에 다녔는데 내 인생 가운데서 주님의 타치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그래서 나의 작은 신음까지도 알고 응답하시네 그것이 입맞춤이에요. 그렇게 알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내 가슴을 두근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신랑이 어디로 데리고 합니까? 좀 더 깊은 곳으로 데리고 가요. 침궁으로 데리고 가요. 침상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더 깊은 교제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네 하나님 나 사랑하시네 그것만 알고 땡치면 그것은 입맞춤 한 번 하고 헤어져 버리는 거예요. 좀 더 깊은 교제로 데리고 가요. 침궁으로 데리고 가요. 더 은밀한 교제를 해요. 은밀한 사랑을 나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신부가 세상에 나는 그동안 아무것도 모르고 껍질만 핥었구나. 나는 교회 다닌다고 다녔어도 진짜 나는 맹탕이었구나. 그걸 깨닫고 주님의 깊이 있는 그 주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고 주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야 그 다음에 뭘 깨닫게 됩니까? 내 정체성이 회복이 돼요. 내 자존감이 회복이 돼요. 내 정체성이 그동안 나는 뭐였습니까? 포도원에서 시커맣게 그을린 포도 따는 여자였어요. 주인이 포도 하루에 따고 일당 조금 주면 그 놈 조금 받아가지고 간신히 밥 먹고 살아가는 그것이 술람미 여인이었다고요. 그런데 이 기가 막힌 왕 솔로몬 그 왕이 입맞춤에 개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나를 데리고 침궁에 들어가서 더욱더 은밀한 교제를 하고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이 자존감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을 향하여 어여쁘다 내 비둘기야 어여쁘고 어여쁘다 네 눈은 못 갖고 네 뺨은 못 갖고 하면서 그냥 우리 속에 있는 내가 미처 짐작해보지 못했던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작은 나의 장점들을 하나님이 개발을 해줘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내가 알고 있는 우리가 보통 뇌의 15%만 사용하다 간다고 합니다.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이 뇌의 50%만 사용해도 우리가 얼마나 기가 막힌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까 시은이 유건이 저런 애들이 뒤에서 로봇을 가지고 노는데 요새는 하도 잘 만들어가지고 그 로봇이 합체가 돼가지고 그 로봇인데 이리저리 이리저리 분해를 하고 나니까 차가 5개인가 6개인가 만들어져 버려 그래 놓으니까 지휘자님이 이따가 머리 좋은 사람들한테는 확실히 대접을 해줘야 된다고 어떻게 이걸 갖고 이렇게 만들었을 거냐고 그러죠 몰랐던 것 그래서 우리가 뇌의 15%밖에 못 쓰고 간다는데 50% 70%를 쓴다면 얼마나 풍성한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겠습니까 우리가 몰랐던 나의 장점들 몰랐던 내 속에 숨어있던 재능들 그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한테 개발을 하도록 인도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체감이 높아지고 자존감이 높아지니까 지금까지는 뭐였어요 나는 시큼하게 탄 포도원에 일하는 포도원 직이 그것밖에 자기를 그렇게밖에 안 알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야 이 입맞춤을 하고 침궁의 개시를 보여주고 맛있는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거기서 너 이거 안 먹었지 지금까지 안 먹어본 거지 이건 먹어봐라 이건 먹어봐라 하고 그 맛있는 것들을 또 먹여주고 하니까 이 사람이 야 그래 내가 검어 내가 그렇게 포도원에서 잃었기 때문에 나는 검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이 검은 것이 부끄럽지 않아요 그전에는 예루살렘 여자들을 보면 너무 때깔이 고운 거예요 예루살렘 여자들은 너무 폼나는 거예요 그전에 제가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공부하러 온 남학생 하나 보고 내가 딱 보니까 당신 큐티 좀 하시오 큐티 큐티는 남서울교회에 김양재 집사라는 사람이 엄청 큐티를 잘하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남서울교회를 가시오 그렇게 해갖고 내가 이제 남자 둘이를 이제 한 분은 학교 선생님이었고 한 분은 사업하시는 분인데 두 분을 갖다가 이제 큐티 좀 들으라고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갔다 왔어요 그래갖고는 한 참 그 반응이 한 분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나보고 오정도사님 그래서 얘 그랬더니 때깔이 때깔이 다릅니다 거기 반포에 가니까 거기 오는 여자들이 때깔이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 남대문 패션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전부 백화점 패션입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죽었다고 가서 그거 부천에서 거기까지 가서 때깔이 다른 것밖에 안 봤어요 그랬더니 하여튼 자기는 그것밖에 안 봤다 이야 이런 교회 목회하면 진짜 대접 잘 받겠다 뭐 이런 거 생각했대요 아이고 주여 또 한 사람인데 학교 선생님이었던 분 있어요 그분한테는 잘 들었어요 그랬더니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푼대요 기가 막힙니다 내가 당분간은 거기 다녀볼래요 그러더라고요 똑같이 가서 똑같이 들었어도 한 사람은 때깔밖에 안 봤어 그러고 한 사람은 그 말씀이 그렇게 풀어져가는 것에 대해서 기가 막힌 적용을 나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느끼고 돌아온 거예요 이 순란미 여인이 예루살렘 여자들은 보면 너무나 때깔 좋아 항상 피부도 아주 어떻게 그렇게 잘 갖고 갖고 그냥 아주 세 살 먹은 애기처럼 그냥 차클차클 반들반들하고 그냥 아주 몸매도 차클차 옷도 그냥 명품으로 안 입고 그러는데 자기는 보면 항상 부끄러웠어 그 사람들 앞에는 기왕이면 안 쓰고 싶고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존감이 회복되고 정체성이 딱 회복되고 나니까 그래 나 검다 어쩔래 나 검어 나 포도원에서 이렇기 때문에 검어 포도원에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것이 아니고 우리 이복 오빠들이 나를 포도원에 팔아버렸어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어 그런데 내가 왕 대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 왕 대신 솔로몬 왕을 만나고 나니 세상에 내가 금지 많은 나보고 아름답다고 한다 내가 개달의 장막 개달의 장막이 유목민들 텐트 거칠고 질라진 그 유목민들 텐트 같은 것이 내 인생이었다 그런데 나보고 그 왕이 솔로몬의 희장보다 아름답다 그러니 내가 때깔 좋은 너희들하고 나하고 비교할 필요가 없어 나는 이렇게 사랑받는 존재야 그걸 안 거예요 이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도 개달의 장막 같아 노예 하층민 가난한 사람들 정말로 잘나가는 에베석 교회 같은 교회 앞에 서면 나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가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네가 거룩하다 네가 거룩하다 네가 구별된 삶을 산다 이 세상에 흔들리는 그 물리적인 그 지진에도 굳게 서 있는 내진 잘된 그런 건축물처럼 너는 이 세상의 영적인 지진 속에서도 굳게 기둥을 내리고 있는 내가 보기에는 참으로 너는 거룩하다 그리고 너는 진실하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의 조건이 미모에 있을까요 아니에요 신부의 가치는 누가 더 주님 앞에 거룩한가예요 누가 더 신랑 앞에 진실한가예요 그것이 신부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런 교회라고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는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추구해야 될 영성이 뭐예요 이제부터 하나님 나는 빌라델피아 영성입니다 이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나는 빌라델피아 영성의 교회로 순란미 여인의 영성으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하고 입술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강구를 하셔야 돼요 음 그러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것이 내 것이 되게 하려면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는 주님이셔요 이 다윗의 열쇠라는 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그러면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그 당시에 샘나라는 곡관을 우리나라 같으면 재정 뭐 재경부 장관 뭐 총리 이런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전체 곡관의 열쇠를 갖고 있는 힘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불이한 정직이에요 자기 그 권세를 이용해가지고 전부 지돈 만들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자기 좋은 묘실 만드느라고 써버렸고 자기의 좋은 것들 뭐 다느라고 써버려요 나라 일 잘하라고 갖다가 만들어 놓으니까 그것 갖고 흑석동에다가 25억짜리 뭐 그때 대변인 하나 그랬죠 그래갖고 사가지고 그냥 그것 갖고 재건축이 확실하게 확정되니까 그렇게 되면은 나는 2플러스 1 2플러스 1이 뭐이냐 중형짜리 아파트는 두 개 받고 상가 하나 받고 1플러스 1 큰 아파트는 하나 받고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시세차익이 10억 내지 20억이 나온다 이제 그래가지고 그 사람 대변인 그만뒀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라 일 잘하라고 세워놓은 것을 갖다가 그것을 활용해서 뭐 되버린 거예요 지 이익을 챙긴 것이 샘나라는 사람이었어요 옛날이나 그때나 인간이 하는 짓들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샘나를 갖다가 하나님이 너 던져버리려 한다 그래요 너 부끄럼 당하고 너 던져버리겠다 그리고 누구 힐기야의 아들 엘리야 김을 갖다가 이 창고 맡은 사람으로 다위세 열쇠 곡감 맡은 사람으로 그래서 신실한 종에게 맡기면서 그 신실한 자가 열면 누가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는 사람으로 확고하게 해놓았다는 것이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다위세 열쇠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16장 봐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희에게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게 되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게 된다 그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진짜 작고 초라한 교회 별 볼 것 없는 교회 유명하고 훌륭한 사람은 거의 없다시피 한 교회 가난하고 노예고 정말로 하층민이고 이런 사람들끼리 모였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자연적으로 체득된 사람이야 뭔가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가 하려면 얼마나 어려운 줄 압니까 여러분 서울대학을 수석으로 합격한 사람이 나는 아무것도 아닌 보잘것만 그렇게까지 되려면 얼마나 그 사람이 인생에서 곤두박질을 쳐야 그 일이 된 줄 압니까 그런데 처음서부터 저 시골 가난한 데서 거기다 또 엄마는 또 초등학교 2학년 때 또 돌아가셔버리고 아버지가 이리 팔았다 저리 팔았다 그 전에 제가요 서울을 막 이사 오니까 우리 언니집에 도우미로 오시는 순복음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야 나는 그 사람 지금도 존경스러워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한결같이 저렇게 겸손하고 정말로 진심으로 겸손하더라고 방 한 칸에서 다섯 식구가 살아요 자기가 2학년 때 엄마가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새엄마를 얻었어 세상에 아무리 새엄마라고 그래도 초등학교 졸업은 태워주지 졸업도 안 태고 5학년인가 4학년으로 그대로 공부가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맨날 그때 어렸을 때부터 나무집 일하러 가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저차저차 돼가지고 또 자기하고 비슷한 남자를 또 만났어 결혼을 했어 그런데 이 남자가 성실했으면 좋을 텐데 하루 일하면 이틀 놀아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우리 언니 집 와서 도우미 일해주고 일주일에 두 번 오고 나머지 또 일주일에 두 번 또 딴 데 가서 일해주고 그러고 시간 남지요 그러면 그 시간 갖고 뭐단 줄 압니까 여러분 마늘까 나는 우리가 깐 마늘 까기 싫으니까 쉽게 사서 먹는데 세상에 저 마늘 까는 것이 저렇게 힘들어요 이만한 마늘 한 자루를 까면요 그때 돈으로 2천 원인가 3천 원 받더라고 마늘 깐 값을 지금은 좀 올랐겠죠 그런데 어떻게 세상에 자기가 일하러 그 처녀 때 일하러 다녔던 사람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한테 교회를 소개를 하고 예수를 믿게 했어요 그게 이제 순복음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는데 보면 그 다섯 식구가 세상에 한 방에서 살아 한 방에서 사는데 그것도 월세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100만 원에 5만 원씩인가 되는 월세였는데 그 5만 원은 못 내 그러니까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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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먹어갖고 그때 딱 우리를 만날 때는 0이에요 야 재산이 0인 사람도 있구나 그랬어요 그 주인이 하도 이 사람이 착하고 선하니까 차마 쫓아내들 못해 돈 얻는 줄 아니까 그러고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주인이 그 집을 헐고 새로 새 집을 지으려니까 할 수 없이 나가시오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사람 얘기하려면 또 얘기가 길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어느 누구를 보든지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배움도 없습니다 나는 가진 것도 없습니다 나는 똑똑하지도 못합니다 나는 인물도 없습니다 그래 놓으니까 복음이 그냥 다이렉트로 들어가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복음이 들어가요 여러분 봐보세요 모세도 그 공주의 아들로 있었을 때는 그 공주의 아들이란 거 빠져나가는 것이 40년 걸렸어요 그때는 내가 썸심이었어 40년 동안 세상에 그 쫓겨나가지고 살인자가 돼가지고 미대한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치면서 날마다 주먹밥 한 두덩이 갖고 가갖고 그것 먹고 내 양치다가 저녁 때 돼서 들어가고 그 일을 40년 동안에 어느 날 한 번 자기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과거에 그 바로의 공주의 궁궐에서 내가 자기 왕의 1순위 2순위로 살아갈 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런 적이 있었을까 내 인생에 그런 일이 있었을까 내가 꿈꿨던 것 아닐까 할 정도로 그렇게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썸심인 줄 알았더니 이제 보니까 낫심이네 그거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이 딱 모세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민족을 구원해 내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여기 가기까지 가요 여러분 참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조금 내가 좀 잘난 것 같고 내가 좀 그런대로 좀 그래도 좀 어떻게 사는 것 같다고 생각되는 사람 그렇지 않는 사람도 또 자기가 그런 줄 알고 착각한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느껴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된 때 하나님은 뭐 알아보면 문제 어려움을 주셔요 내가 낫심이네 그거 알아 그거 알아갖고 뭐 하려고요 그것이 알아졌을 때 그 다음에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한테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돼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이제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 주님 저와 함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가 진실하다 네가 거룩하다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천국 열쇠를 열고 너희들의 천국 백성이 되게 하겠다 하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는데 어떤 일이 있냐 네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닫을 사람이 없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열린 문을 두겠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도 계속 복음이 전파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요 복음이 생명력 있게 계속해서 전파되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계신 복음이 어디론가 어디론가 전파되고 있는가 한번 스스로 물어보세요 내가 오늘 만난 그 예수가 내 가족들한테 오늘 증거되고 있는가 내가 어저께 만난 그 예수가 나를 아는 누구에게 이상한 호기심을 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기회가 통로가 내가 되고 있는가 지금 이렇게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만 온전하게 붙잡고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그런 사람을 통해서 문이 열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복음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니들이 적은 능력 주님이 우리한테 원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을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한테 요구하신 능력이 뭡니까 진실과 거룩이요 이것이 능력이에요 저도 예를 들어서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있으면 내가 딱 손 얹고 기도해가지고 팍 그 길로 아이고 할렐루야 하면 좋지요 그런데 그래 본 적이 없어 주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래도 제가 필요하다 싶으면 열심히 기도해요 고치시는 분은 주님이시고 내가 아니니까 그러는데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예요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라 거룩한 사람 죄하고 타협하지 말아라 거룩한 사람의 첫 번째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 죄네요 그런데 자꾸 변명하고 싶지요 핑계대고 싶지요 그것은 뭐예요 내가 아직도 그 죄를 사랑한다는 소리예요 자꾸 핑계대고 싶고 변명하고 싶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남편이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나오는 거지 애들이 그러네 아이고 내가 환경이 그랬어 하고 자꾸 자기의 죄를 예 이것이 내 죄입니다 해버리면 깔끔해요 그런데 내 죄입니다를 안 하고 어쩌든지 갖다가 합리화시키고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것은 아직도 내가 그 죄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에 반증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나한테 뭘 요구하셔요? 네가 거룩해라 거룩하라는 것은 내가 내 죄라는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이것도 주님 제가 또 이 죄인입니다 제 속에 이 죄성이 아직도 주님 그대로 자리 잡고 있네요 그리고 구별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한 거예요 내 입에 어떤 괴사나 거짓이 없도록 내 삶 속에 거짓이 없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그 능력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능력이었어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다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절에 보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내가 너 또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칭찬을 하시는데 이렇게 칭찬을 하시면서 보상을 해주셔요 어떻게 보상을 하냐 그러면 첫째 유대인이라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면서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실은 그들은 사탄의 회여 그들은 성령을 회방해 그들은 사탄에 장악되어 있던 사람들이 그중에 몇 사람이 꼬꾸라져가지고 정말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구나 하고 다시 돌아오는 일이 생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진짜네 우리 교회도 심심하면 한 번씩 이단이라는 소리도 가끔씩 듣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마라나타 소식도 전해야지 전혀 아닌 사람한테 곧 예수님 아요 그러면 당신은 남는 자가 돼요 그러면 저 교회 이단이구나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할 사람한테 하세요 돼지한테 진주 던지지 마시고 정말로 뭔가 저 사람한테는 이 말을 꼭 해줘야 되겠다 할 때 깊이 있게 성경 말씀에 의해서 그런 사람들한테는 역사적으로 되어져가는 팩트에 의해서 예수님 제림이 이렇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지 아이고 당신 남는 자 되면 죽었다고 고생하고 순교해야 돼 할 자신 있어? 그러면 기분만 엄청 성질나고 기분만 나쁘고 걔 이상한 교회 다닌가 보더라 이렇게 돼가지고 교회까지도 묘하게 묘한 교회로 만들어간다니까요 제발 좀 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유대인이라고 한 애들이 맨날 사탄한테 장악되어서 이 교회를 회방했던 사람들 몇 사람이 뭐 때문에 그랬다고는 성경이 안 나와요 꼬그라졌어요 꼬그라져가지고 무릎 꿇고 진짜다 야 진짜 너희들이 믿는 예수님이 진짜네 너희들 교회 역사하는 성경님이 진짜 역사하는 교회네 그것을 알고 교회로 돌아오는 자들이 몇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지 인내의 말씀을 잘 지켰으니까 나도 너희들한테 뭘 보상하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오늘의 키가 바로 이거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시험의 때가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야곱의 환란의 때예요 창세 이래로 이보다 더한 어려움이 없는 때가 시험의 때예요 하나님이 시험의 때라고 정해놓은 때예요 그것이 바로 적그리스도 오고 이제 7년 대환란이 이 시험의 때예요 이 7년 대환란이 자 게시록 12장 13장 14장 쭉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가면은 이제 지금 뭐 이제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이 세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곳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 놓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두가 다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랬어요 그것에 뒤에 있는 자는 세어봐라 그 짐승의 수는 666인이라 그렇게 나오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그 표를 받게 하고 그 표를 안 받으면 매매를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는 여기 오면서 걸어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전차를 타도 찍 하고 매매한 거예요 자동차를 타고 왔어도 기름이 달아져가지고 매매한 거예요 그런데 매매를 할 수가 없어 예를 들어서 갑자기 병이 들었어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려고 딱 하니까 당신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표를 안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등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진료 거부합니다 안 받을 수 있겠냐고 수퍼에 가서 물건 딱 사가지고 나오려고 그랬더니 짝! 당신은 안 됩니다 당신은 그 표가 없기 때문에 당신은 물건을 팔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으란 소리요 그러죠 이것이 그 환란의 때예요 환란의 때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빌라델피아 교회 교인한테 예수님이 뭘 약속해요 그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해서 뭐 하겠다는 것입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휴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을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휴거된다는 뜻이 아니고 환란의 때를 면한다는 것이 잘 믿음으로 인내해서 그 때를 잘 지나가게 하겠다 그렇게 또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제 내가 책을 좀 찾아보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암흑의 군대 면제 그러면 군대를 안 가는 것입니까 군대 가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까 면하게 하겠다는 것은 면제 그러면 뭐예요 안 가는 것이 면제죠 환란의 때를 면제하겠다 그러면 환란의 때를 안 거친다는 얘기지 믿음 잘 길러가지고 환란의 때를 잘 지내간다는 것은 면제하는 것이 아니죠 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영성을 가져야 되냐면 우리가 그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고 주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아직 안 늦었어요 아직 안 늦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게시록을 문자대로 쭉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 제가 그동안 교회를 다녀도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되는 것인 줄 알고 다녔고 그냥 목사님 설교 듣고 한편으로는 은혜 받고 그냥 그것이 끝인 줄 알고 그러고 주님과 무슨 침궁에 계시 입맞춤에 계시 잔채집에 계시 그것은 뭐 이상한 소리도 다 했었네 그렇게 생각하고 나하고 주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만 살면 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어려운 일 있을 때 기도하면 기도 좀 주님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좀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내 자식 문제 있을 때 그거 기도하면 자식들 문제가 좀 잠 풀리게 해 주시고 내 남편 사업한 것 좀 잘 들게 해 주시고 그 이상 넘어가 본 적이 없는 교인들이 교인이 한 70, 80%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 정도 수준으로밖에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아니에요 여기 빌라델피아 교회 보세요 얼마나 믿음이 든든합니까 얼마나 주님 앞에서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인내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한 번 구원받았다고 나는 그냥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을 계속 봐보세요 지키라 그랬어요 지키라고 지킨다는 것은 이미 나에게 주어진 것 손 뻥 나갖고 잊어버리지 마란 말이에요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을 지키셔야 돼요 열심히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지키고 깊이 묵상하면서 지키고 때로는 깊은 인내가 있어야 될 때가 있어요 인내는 여러분 언제 이루어집니까 소망이 인내를 이루어요 소망이 있으면 인내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고생스러운데 이 고생 한 1, 2년만 하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다 하면 소망이 있으면 인내가 있어요 내가 맨날 이해들죠 우리 어머니가 서른다섯 살 때 과부돼가지고 자식 다섯 제일 큰 언니가 그때 중학교 2학년 14살 주르륵 해갖고 아버지 얼굴도 못 보고 나온 저까지 자식 다섯 그때가 지금이 아니고 6.25요 6.25 6.25 직후예요 얼마나 살아가기 힘든 때입니까 먹고 살 것이 없을 때 그때 우리 어머니의 오직 소원이 소망이 뭐였어요 저 자식 다섯을 잘 키워놓으면 내가 옛말하고 살 것이다 저 자식들 훌륭하게 되는 것이 내 소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공부를 좀 잘했어 다섯 명 다 우리가 공부를 좀 했습니다 공부를 좀 잘해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가 그것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소망이 그러고 학교 선생님한테 어쩌다 1년에 한 번이나 뭔 일 있어서 오라고 해서 가면 선생님이 막 칭찬을 하지요 과부니까 과부니까 그 남편 죽은 서른다섯 살에 과부된 여자가 죄수 밥에 가면서 고생하면서 사니까 과부니까 그냥 한 5등 해도 아무개가 제일 잘합니다 하고 그랬지 않았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 막 그렇게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어머니의 소망이에요 소망은 무엇을 이룹니까 인내를 이루게 하셔요 그러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 여기서 이 사람들이 누구를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토가 소망이 된 거예요 그래 놓으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던 사람들이 빌라델피아 교인들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뭘 주의하냐 너희에게 죄비된 멸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스 봐보세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분이 우리에게 상 주시는 것을 기뻐하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한테 나아가면 첫째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은 나한테 엄청 상 주고 싶어 하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때 우리 며느리 보니까 자기 아들한테 뭐 해주려면 이렇게 뭐 해놓고 스티커를 갖다가 붙여 그래갖고 뭐 잘하면 아이고 그래 스티커 하나 근데 빨리 주고 싶어 아 50개를 붙인다 그러면 빨리 주고 싶어 그러면 네가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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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스티커 5개 붙여줄게 그러면 막 신나갖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5개 다 붙여 그 다음에 동생 예뻐했으니까 3개 그럼 막 하루에 어쩔 때는 10개도 붙여버리고 막 그래요 그것이 뭐예요 이 아이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야 이미 선물은 지금 준비되어 있어 그러는데 그것 이제 교육시키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걸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한테 상 주기를 엄청 기뻐하시는 분이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각자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한테 못할 말이 뭐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 제 생일인데요 뭔 상 좀 주실랍니까 나는 이거 이것이 받고 싶어요 애들 그러잖아요 나 이번 크리스마스에 뭐 받고 싶어 그러잖아요 나는 이것이 받고 싶어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하고 싶어요 아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에서는 자랑인데 이제 우리 미국에 있는 애들하고 이제 전화를 했어요 그래갖고 아이고 애들도 많이 컸다 건강하고 참 감사하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어머니 그래서 응 그럼 무엇이 문제냐 그랬더니요 자기 두 애들이 잠자기 전에 하루도 안 빼고 성경을 입고 잔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늦을 때는 야 오늘은 그만 그냥 오늘은 그냥 성경 보지 말고 그냥 자라 그랬더니 그 이제 우리 나이 다섯 살 된 지가 아들 유찬이가 이제 6월 달에 와요 유찬이가 엄마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마 그런 말 하지마 그러면 못 쓰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래갖고 그냥 황홀해갖고 저한테 이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이고 세상에 아주 너는 진짜 재미보고 산다 내가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는 상 주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한테 뭔 상을 줄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내가 비록 정말로 고난과 인내와 고통 가운데 있어도 주님은 이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면서 나를 상 주기 위해서 지금 상 들고 계신다 그거의 멸류관이요 그래서 보니까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충성의 멸류관, 멋의 멸류관 멸류관이 지금 많아요 우리가 그 전에 어떤 문제가 책을 읽었더니 이 어린 초등학생이었는데 자기들 몇 명이서 열심히 40일인가 얼마를 매일 기도를 하고 그 세 명한테 하나님이 상을 무엇을 줬냐고 그러면 천국을 구경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본 천국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초창기 때 제가 추천도서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그림을 잘 그리더라고 그 사람이 지금은 이제 어른이죠 그런데 그때 봤던 멸류관을 자기가 다 그려놨어요 자기가 이것은 의의 멸류관, 이것은 멋의 멸류관, 이것은 생명의 멸류관 이런 식으로 그 멸류관들을 주님은 굉장히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조심할 것 하나 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예요 일곱 교회 중에서 책망, 칭찬 다 있어요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책망이 없는 교회인데 이 교회한테 내가 너희를 주려고 준비해 내온 멸류관이 있는데 그 멸류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고 없애려고 하는 빼앗을 자들이 많이 있어요 11절에 보니까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멸류관이 있는데 주님은 주려고 예정하고 있는데 그 멸류관을 빼앗기게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경 전체의 이 흐름을 보면서 우리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딱 안심하는 순간 우리는 굴러떨어지게 돼 있구나 언제든지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두렵고 떨린 그 마음으로 그러라고 벌벌벌벌 떨고 무서워하란 말이 아니고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은 이런 분이시여 그러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네가 이미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그 멸류관이 빼앗기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럼 멸류관이 언제 뺏길까요? 우리가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앞에도 인정받고 사람한테도 인정받게 돼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인간적인 자랑과 교만이 들어가요 그러면 멸류관을 뺏겨 참 훌륭하신 많은 분들이 저분 진짜 훌륭하시고 귀한 분이다 그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나중에 보니까 이상한 소리도 했었고 진짜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저 양반 한참 믿음 좋을 때 돌아가셨으면 좋을걸 내가 그래요 믿음 좋을 때 돌아가시지 뭐대로 늦게까지 살아가지고 뭔 영화를 보겠다고 저렇게 이상한 목사님이 돼버렸을까 그런 분들 많아요 그러는데 멸류관 빼앗길 수 있다는 거예요 멸류관 빼앗길까 조심해라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나의 의와 나의 자랑과 나의 교만이 들어가는 순간 그것을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옆에서 잘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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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인간은 나도 모르게 왜 그래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사탄이 뭐 때문에 굴러뜨려졌습니까? 내가 지극히 높은 자와 한번 비교볼까 하다가 굴러떨어진 것이 사탄이잖아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 훌륭합니다 잘하십니다 막 이렇게 올리기 시작하면 그래서 내가 누가 높여주지도 않지만은 내가 아이고 내가 안유명해지기 참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안유명하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멸류관이 빼앗길까 조심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자 이기는 자에게는 이제 주님께서 이제 어떤 보장을 해주시냐 그러면은 네가 그래서 너는 멸류관 빼앗기지 않도록 내 개인적이고 내 인간적이고 내 자기의의라든가 자기 자랑 자기 교만 이것만 네가 조심해라 이것만 이것만 조심하면은 네가 이기는 자가 되는데 네가 이기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아멘 자 기둥이라는 것은 진짜 세워진 기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뭡니까 아이고 우리 두 아들들 얘네가 우리 집에 기둥입니다 그래요 아이고 저 우리 딸이 이 집안의 기둥입니다 충분한 역차를 감당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둥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세 가지로 보증을 해줘 너한테 이름을 줘 하나님의 이름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고 새 성전의 이름을 줘 그 이름을 너에게 줘서 너에게 그것을 기록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중으로 보증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인들한테 천국 열쇠를 줘서 천국에 오게 하시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서 확실하게 휴가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너를 무엇으로 보증하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록된 사람입니다 하고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인을 탁 쳐버려 인치지요 게시록 7장에 가면 인을 쳐버려요 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렇게 인치는 하나님의 이름 하나만 갖고도 아니고 무엇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고 앞으로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 살 시민증을 부여해버리는 거예요 왜 아까 말했던 북한에 잡혀갔었던 그분이 미국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김정은이 보고 보내라 보내 그랬더니 앞으로 잘해보려고 제재 좀 풀어줄까 하고 보냈지요 그러니까 대통령 트럼프가 가서 그 세 사람으로 인도하고 수고했다고 하고 악수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왜? 어떻게 시민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그 천국 새 예루살렘 성의 시민이 되게 하겠다고 한 번만 말해도 될 것은 내가 너한테 어떻게 해준지 너 알래? 자 네 이름을 기록해 줄게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또 기록해 줄게 그리고 새 예루살렘의 시민증 줄게 여러분 그러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요 다 그랬어요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저는 우리 제자들 교회에 백여 명 모이는 제자들 교회의 교인들이 제자들 교회에 온 것이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기 위해서 저희는 여러분들을 이 교회로 부르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시험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조건이 있는데 뭐예요?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키십시오 적은 주님이 우리한테 요원하시는 적은 능력은 거룩함과 진실함이에요 그리고 말씀을 인내로 지키십시오 그리고 주께서 나에게 주시기로 한 그 멸류관 힘써 믿음 안에서 지키십시오 말씀이 이렇게 우리 속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잠잠하게 그 말씀에 대한 묵상 속에 잠겨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그 말씀이 나를 이기게 하고 그 말씀이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만들어요 야 멀지 않았겠구나 내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주께서 상상도 잘 안 돼 안 가봐 놔서 우리는 상상도 안 돼 바울은 갔다 와 놔서 알 텐데 우리는 상상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말씀해 놓았으니 저 영원한 새여로살렘으로 내가 여기서 숨이 끊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천사들이 진짜 나와서 오늘 찬송에도 나오던데 찬사들이 인도하여 예수님 앞에 가는 낙원에 있게 될 것이고 내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온다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휴거신부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공중재림하시는 그 예수님과 더불어 신랑신부로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고 할렐루야 주님 제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교인들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그 예비했었던 그 무서운 환란의 때 그 시험의 때 창세 이래로 이런 환란이 없었다고 한 거 남자가 건장한 남자가 너무너무 힘들어 가지고 해산하는 여인이 힘들어서 해산할 때 얼굴이 파리해진 것처럼 그렇게 파리해지는 그때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언감생심 내가 이겨서 순경하고 가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럴 사람 없어요 거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주님께서 환란의 때를 면하게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게시록에도 보니까 여섯째인 너딘 그렇게 떨어질 때 보니까 종이 베드로 후소에 보세요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린다 그랬어요 어떻게 말릴지 우리는 몰라요 이럴 성신에 큰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막 대풍에 무화가 떨어지듯이 그렇게 별들이 떨어진다고 했어요 이럴 성신에 엄청난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지구축이 말려지는 것 같은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모든 물들이 물 근원이 옛날에 그때 저 결혼해갖고 얼마 안 됐을 때 우리 남편이 유럽 연수를 갔다 오더니 아이고 그쪽 사람들은 물을 다 사 먹은데 그래서 내가 별꼴이네 그러면서 물을 다 사 먹은데요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이에요 지금 우리가 물 사 먹어? 우리 집에 물 사 먹고 있어요 맨날 제주도 삼다수 두드러니 사 먹어 떨어지면 한 두 통쯤 나주면 아이고 하고 또 가서 사 오고 여러분 그런데 지금은 괜찮아요 나중에는 첫째는 물이 부족할 것이고 둘째는 물이 너무 오염되어 버려 너무 오염되어 갖고 우리 몸이 얼마가 물이잖아요 그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없는 시기가 와요 이런 어려움 속으로 계속 파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섯째인 때고 그럴 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무나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워가지고 막 바위 틈에 숨고 굴에 숨어갖고 바위 보고 떨어져갖고 자기 위에 떨어지래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기가 내가 너무 두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를 면하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때를 면하게 여러분 면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믿음 굳세에서 잘 이겨갖고 나중에 순교하고 싶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갖고 환란 후휴고를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환란의 때를 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테살로니카에서 보면 이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데리러 온다는 이 말로 서로가 위로하라 여러분 환란에 엄청나게 환란당하고 순교해라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지금 힘들지만은 지금 힘들지만은 너희가 주님께서 오시면 우리 휴고된다 그 말로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 환란의 때를 면하게 되는 것이 이 일곱 교회 중에서 그리고 다시 보니까요 제가 어저께는 보니까 앞에가 사대교회에 있어 뒤에가 라우디기아 교회에 있어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은 교회 라우디기아 교회는 뜨뜻 미지근해서 예수님이 토해버린다고 하는 교회 자기들은 부여하고 부자고 공고한 것이 하나도 없고 자기들은 엄청나다고 해요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천만에 말씀하지 마라 너는 가난한 자여 너는 병든 자여 너는 눈먼 자여 너는 금을 갖고 연단한 금으로 네가 무엇을 해라 그러고 나서 흰옷을 입어라 그러고 나서 밝히 봐라 이런 교회 사이에 딱 물론 지정학적으로 그 사이에가 있어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런데 보니까 앞에도 보면 사대교회 뒤에도 보면 라우디기아 교회 뭐예요? 살았으나 죽은 것 같은 교인들이 내 주변에 많아 그다음에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저 세속화되어버린 그 교회가 내 주변에 많아 그런 사람들이 그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쉽냐고 말이에요 두 우리가 합세를 해갖고 예수를 꼭 너같이 믿냐 하면서 막 달라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적은 능력 진실과 거룩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사람 게으르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분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뭐예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으로 승리해서 귀 있는 자가 성령으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가져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지켰고 적은 능력으로 믿음을 배반하지 않았고 인내로 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들이 말씀을 지켰으니 나도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지켜서 시험의 때에 그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늘 이 설교를 들은 아버지 일이 있어서 모든 분들까지도 전부에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우리가 이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때 할렐루야 아멘하며 주님을 맞을 수 있는 휴거 성도들이 하나님 귀한 신부들이 다 되도록 주께서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